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절벽 꿈은 매우 강력한 상징을 지니며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삶의 도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절벽은 위태롭고 극적인 장소로 이는 불안, 결단의 순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꿈에서 절벽과 관련된 경험은 다양한 감정적, 상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꿈을 해석할 때는 꿈 속의 구체적 상황과 감정이 중요하다. 절벽은 꿈 속에서 종종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 혹은 인생의 큰 변화와 도전 앞에 서 있는 상태를 상징한다. 절벽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강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나 긴장감을 반영할 수 있다. 절벽은 한계와 경계를 나타내기도 하며 지금까지의 삶과 미래의 산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상징한다. 결정의 순간 절벽에 서 있는 꿈은 종종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정은 직장, 인간관계, 개인적인 목표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절벽의 끝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당신이 내린 선택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일 수 있다. 위험과 불안 절벽에 서 있거나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은 강한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당신이 현실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큰 실패나 좌절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특히 두려움, 통제력 상실,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도전과 성장 절벽은 도전과 성장을 상징하기도 한다. 절벽을 오르거나 절벽 위에서 성공적으로 균형을 잡는 꿈은 당신이 큰 도전 앞에 서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직장에서의 성과, 개인적인 성취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중요한 발전을 의미할 수 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꿈, 절벽 끝에 서 있는 꿈은 현재 당신이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암시하며 당신의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고한다.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느끼는 감정에 따라 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공포와 불안이 느껴진다면 당신이 현재 삶의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자신감을 느낀다면 이는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은 매우 강렬한 불안과 공포를 나타낸다. 이는 통제력을 잃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할 수 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 느끼는 감정은 당신이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안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꿈은 종종 중요한 결정이나 도전에 대해 자신감 부족을 나타내기도 한다. 절벽을 오르는 꿈, 절벽을 오르는 꿈은 도전과 성취의 상징이다. 이 꿈은 당신이 인생에서 큰 도전 앞에 서 있음을 나타내며 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절벽을 성공적으로 오르는 꿈은 당신이 결국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며 이는 긍정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꿈, 절벽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는 꿈은 과감한 결정을 내리거나 큰 변화를 추구하려는 욕망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으며 때로는 새로운 기회나 도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절벽 꿈을 꾸는 이유는 다양한 심리적, 감정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 꿈 속의 절벽은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당신이 겪고 있는 불안, 스트레스 혹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반영할 수 있다. 절벽에 서 있는 꿈은 당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내면, 깊은 곳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통제력 상실을 반영할 수 있다. 현실에서 큰 변화를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에 절벽 꿈을 자주 꿀 수 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직장에서의 압박, 혹은 개인적인 목표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이러한 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절벽 꿈을 꾸는 것은 종종 당신이 현재 상황에서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내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살해 일한 여성이 꿈에서 절벽 끝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현실에서 직장을 그만둘지 계속 다닐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꿈은 그녀가 그 결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그녀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음을 깨닫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살해 이 한 남성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다. 그는 직장에서의 실패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불안감을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결국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다. 살해 삼한 학생이 절벽을 오르는 꿈을 꾸었다. 그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그 시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절벽을 오르는 꿈은 그가 시험이라는 도전 앞에 서 있음을 나타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이한 모양의 바위나 절벽 또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꿈 장차 풍부한 재물과 이권이 얻어지고 지휘와 사업 및 원하는 목표의 순조로운 번창과 발전을 획득하게 된다. 산정 언덕 절벽 등에 오르기 힘든 꿈 목적, 소원 등을 달성하는데 고통과 위험이 따르고 생활고에 직면하게 된다. 암흑 절벽 등으로 암담해지는 꿈 소원, 사업 등이 절망 상태에 놓여진다. 절벽 위나 큰 방위 꼭대기를 향해 기어오르는 꿈 여러가지 장애와 곤란 등 불안스러운 상황에 부딪혀 손실과 방황을 겪게 되지만 온갖 모진 고생 끝에 희망찬 승리감을 느끼게 된다. 절벽 위에서 실축하거나 떠밀려 바닥으로 추락하는 꿈 비밀스럽게 진행되던 일이나 감춰진 문제들이 노출되거나 심리적인 갈등과 방황 및 주의 여건의 말썽 내지 불안 요소로 인해 실수나 피해를 보게 된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은 주로 양심상의 가치기나 주의 상황에 대한 무력감으로 우울과 번민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 절벽 언덕 건물을 기어오르는 꿈 절벽 등 오른 것이 몹시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꿈은 실제에서도 실현이 쉽지 않은 목표나 몹시 힘든 조건에서의 일의 진행 등을 의미한다. 생활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절벽에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꿈 힘들게 준비한 사업이나 일을 성사시키거나 시험 합격이나 취직 등 행운이 따르게 될 것을 의미한다. 절벽에 서 있는 꿈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힘들어지게 될 것을 의미한다. 절벽에 오르기 힘든 꿈 절벽에 오르기 힘든 꿈은 목적, 소원 등을 달성하는데 고통과 위험이 따르고 생활고에 직면하게 된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꿈 사업이나 진행 중인 일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한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당신의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감추고 있는 심증이다. 부끄러움을 털어버려야 한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꿈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절벽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꿈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성과가 좋아 큰 돈과 재물을 벌게 될 것을 의미한다. 절벽을 기어오르는 꿈 절벽을 오른 것이 몹시 위험하고 보통스러운 꿈은 실제에서도 실현이 쉽지 않은 목표나 몹시 힘든 조건에서의 일의 진행 등을 의미한다. 생활고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절벽을 보는 꿈 즐거운 풍경을 보다가 절벽을 만나면 당신의 성적인 몽상이 최고에 달한 심리상태에 있다. 처음부터 절벽에 부딪히면 당신은 과거의 불안, 공포를 잊지 않은 증거이다. 절벽을 오르는 꿈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내일을 맞이하게 됨.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꿈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무척 힘든 일에 직면한다는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그 절벽에 무사히 올라섰다면 천신만고 끝에 어려운 일을 성취한다는 암시다. 즐거운 풍경을 보다가 절벽을 만나는 꿈 성적인 몽상이 최고에 달한 심리상태에 있다. 처음부터 절벽에 부딪히면 과거의 불안, 공포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차가 뒤집히거나 절벽에서 구르는 꿈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좌절을 의미한다. 자신이 믿는 친구,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인간 불신의 괴로움을 맛본다. 하던 일이 급속히 몰락하고 경영하는 일에 부두위기 등이 따르고 파탄에 이른다. 혼자서 운전하고 가다가 떨어지면 남으로 인한 금전적 타격을 받게 된다.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꿈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좌절을 의미한다. 자신이 믿는 친구,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인간 불신의 괴로움을 맛본다. 하던 일이 급속히 몰락하고 경영하는 일에 부두위기 등이 따르고 파탄에 이른다. 혼자서 운전하고 가다가 떨어지면 남으로 인한 금전적 타격을 받게 된다. 큰 바위나 절벽이 길을 가로막는 꿈 소망하는 일이나 계획하는 목표가 실패와 허망에 부딪히며 타인의 방해나 장애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되고 손실 또는 좌절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주위의 좋은 경치를 즐기면서 걸어가다 절벽을 만나면 평온과 안정의 지속이 막바지에 도달하여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가리키는 징조이다. 험준한 절벽에 서서 심한 공포감을 느끼는 꿈 경영하는 일이나 사업상의 실패 내지 좌절 등 파탄과 직장 또는 명예의 상실이 발생하는 액화에 부딪히게 된다.